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 딸내미 이혼시키기 성공 직전까지 간 그런 무식한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무식한 장모가 사위를 자꾸 때린다. 결국 패폭 오지게 쳐맞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곧 딸내미도 이혼당하겠네 뭐. 원제 장모님의 등짝 스매싱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저희 장모님은 자꾸만 저를 툭툭 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. 이게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문제는 지속적이고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장모님 댁에 가서 제가 인사를 하면 아이고 꽁사방 왔나? 이러면서 제 팔을 툭 때립니다.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난반 진단반으로 제 등짝을 퍽퍽 친다든지 그게 아니면 팔뚝이나 무릎, 허벅지 등등 그냥 당신 손 닿는 대로 자꾸 저를 때려요. 제 농담이 재밌으면 웃기다면 등짝을 때리고 두들기고 또 제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어도 마찬가지. 아이고 자네 기먹었나? 이러면서 제 무릎을 퍽 때립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모님의 그 스매싱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요. 결혼하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기분도 너무 안 좋고 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쳐 맞다 보면 나중엔 아프기도 해요. 같은 곳을 10번 이상 맞으면 이게 제법 아프다 이겁니다. 그리고 아픈 걸 넘어 여기서 더 기분 나쁜 건 이게요 당신 딸한테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나한테만 일어나 싶어가지고 첫 명절 때 조용히 지켜보니까 당신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여자는 빼고 오직 남자들한테만 그렇게 하더군요. 뭐 당신의 남편인 장인어른한테도 때리긴 하는데 장인어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단련이 된 건지 뭔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맞기만 해요. 또 장모님의 남자 조카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대충 정리를 한 번 해보자면 여자는 안 때리고 오직 남자들만 팬다. 그 중에서 특히 사위인 나를 제일 많이 팬다. 굳이 비율을 따져보면 한 대여섯 배에서 열 배 정도. 그러니까 남들 한두 번 때릴 때 저는 열 번 때리는 거죠. 여하튼 이거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벌써 몇 번이나 하지 마세요.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말이 농담으로 들린 건지 뭔지 아이고 아이고 알았네 퍽퍽퍽 이게 계속 도돌이 표예요.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정색을 하고 제대로 경고를 할 생각이었는데요. 그래도 그렇게 하기 전에 아내한테 먼저 알려야지 싶었습니다. 왜? 말도 없이 제가 갑자기 그래버리면 아내가 놀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자꾸 나 때리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.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도 날 그렇게 때린 적이 없는데 이게 아무리 안 아프다 해도 예의는 아니지. 아니 계속 맞다보면 나도 아플 때가 종종 있다고.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고 해서 이번에 단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. 나 이제 장모님한테 안 맞고 싶다. 그러니 당신도 옆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.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오히려 저들은 미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. 아니 우리 엄마가 때리는 게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리고 또 때리면 뭐 얼마나 때린다고 그래 남자가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?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? 등등등 전혀 예상도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 나오니까 순간 저는 당황을 했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좀 싸웠어요. 그런데 진짜로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저한테 발끈한 것도 모자라 저 몰래 장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. 아까 저녁에 장모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쳐들어오더라고요. 깜짝 놀랐죠. 하지만 인사하고 어? 앉으세요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 서서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하는 말이 이겁니다. 아니 꽁사방! 내가 자네를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이게 뭔가? 어? 내가 장난 좀 친다고 때린 그게 그렇게 아팠나? 아니 자네 원래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가? 이러면서 또 제 등짝을 퍽퍽 때립니다.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니 이게 그렇게 아파? 어? 이게 아프냐? 와 안 그래도 싸우고 기분 그지같은 상태인데 또 때리니까 진짜 사람이 폭발할 것 같은 겁니다. 거기다 아래도 마찬가지 이런 자기 엄마 옆에 서가지고 똑같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진짜 이 순간 저 두 사람이 딱 10초만 남자였으면 좋겠다.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하지만 상대는 제 어버이급 어른이고 연약한 여인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올라오는 분노를 최대한 억지로 누르고 정말 정중하게 장모님 이거는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람 기분의 문제죠. 그리고 장모님 큰딸 저 이 사람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 부탁드리니까 경미한 터치든 뭐든 이제 저 때리지 마세요. 라고까지 했을 때 장모님 본인 딴에는 기가 막혔는지 아니 아니 자네 어쩜 어? 이런 소리만 해댔고 아내는 아예 그냥 대놓고 화를 내면서 지랄을 하더군요. 왜 자기 엄마를 무시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가 겨우 그 정도 포용력도 없냐? 이러면서 정말 끝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소리를 찔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5만 장이 다 떨어졌습니다. 싸우기도 싫은가요?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둘 다 나가! 이러고 쫓아냈는데요. 이거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 혹시 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. 만약 저를 남으라는 댓글이 많다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를 동의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이 글을 아내한테 보여줄 거예요. 그래도 반성을 안 한다.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.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장모님의 그 터치가 이게 뭐 솔직히 아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. 그건 맞아요. 그런데 매사 툭툭 건드리고 때리고 이거 이거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겁니다. 그리고 또 누적이 되면 아파요. 맞은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니까 아프다고. 그런데 아내는 이게 다 저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. 아니 왜 애정 표현을 폭력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요. 당신의 폭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또 제가 남자니까 이걸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. 여하튼 저희 장모님 성격상 나중에 또 터질 게 100% 뻔한데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엎어버릴 각오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기 위해 여기다 글 써본 겁니다.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겁니까?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미친 이걸 어떻게 참아요. 당장 이혼하세요. 2번 그러지 말고 쓰니 엄마한테 며느리 등짝 때리라고 하세요. 그럼 네 마누라 분명 폭행당했다고 걔 오버 육바 떨어댈 겁니다. 댓글 그래 어머니께 며느리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하세요. 그때 며느리랑 장모가 어떻게 나오나 그거 한번 봅시다. 궁금하네. 3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애미가 저 따위니까 딸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네. 이건 뭐 이제 이혼당할 일만 남았구만. 4번 아니 장난이고 랄지고 상대가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남자가 속이 좁다니 쫌팽이라니 이런 그지 같은 가스라이팅 시전하는 게 진짜 역겨워요. 남자도 아프다고 아니 지가 시모한테 똑같이 당해도 저럴 건가 궁금하네. 5번 일단 쓰니의 장모가 참 못 배운 사람입니다.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손을 댄답니까? 그리고 이거는 맞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거지 때리고 건드리는 사람 마음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특히 못 배운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딸도 개무식하네. 지 엄마처럼 예의가 없는 건 똑같아요.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시부모한테 물어본다고 해보세요.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. 만약 저희 엄마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했다.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무안을 주든가 그게 아니면 엄마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아니 엄마 뭐하는 거야? 내가 시어머니한테 맞으면 엄마는 어이고 그냥 맞아라 이렇게 할 거야?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니 모녀가 어쩜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? 6번 야 장모가 정말 무리하고 무식합니다. 하긴 뭐 그러니까 딸란도 젖고라지로 나오는 거겠죠. 콩콩팥팥스스 게다가 가해자가 도리어 성을 낸다고 뭐? 남자는 아프지 않다? 쫌팽이라고? 야 가스라이팅 오진다 정말 7번 아니 나도 같은 여자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지만 쓴 이하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군요. 남편이 싫다고 하면 당연히 지가 중재를 해야지 뭐라고? 남자 속에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? 지금 이게 말이야? 와 이혼 당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발광을 하는구나. 8번 이거 뭐야? 혹시 저 할머니 자기 사위를 남자로 보는 거 아닌가? 보통 이상한 여자들이 남자한테 끼 부릴 때 쓰는 스킬이잖아. 끌 끌 끌 9번 아니 저기요 쓴이 쓴이는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? 때리는 게 애정이라잖아요. 그럼 님도 애정표현을 좀 해주세요. 이왕이면 그 턱주가리나 명치에 사랑을 퍽 심어주라 이겁니다. 10번 예전에 어떤 술자리에서 언니들 오빠들이랑 놀고 있는데 평소 손버릇이 나쁜 언니가 자기 남사친 오빠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. 뭔가 별거 아닌데 조금만 웃겨도 팔이랑 머리를 막 때리면서 웃는 거야. 그러니까 오빠가 하지 마라 아프다 이렇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야 남자 새끼가 겨우 그 정도도 못참냐 쪼지래 이러면서 머리를 또 퍽 쳤는데 이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언니 귀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어요. 깜짝 놀랐지. 그리고 저는 살면서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. 사람이 턱을 제대로 맞으면 퍽 소리 나리는 게 아니라 뭔가 부러지는 뿌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여하튼 그 언니 그거 맞자마자 그대로 너무 미우니까 아무도 부축을 안해줘요. 우리가 다 맞았거든 맨날. 그러다가 한 10초 정도 지나가지고 일어나더니 엄청 공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해. 뭐 나중에 둘이 풀었다는 소문이 들리긴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. 그 언니는 그날 이후 그 버릇이 완전히 고쳐졌죠. 11번 이거는 시어머니가 출동해가지고 며느리를 박살내야 돼요. 이런 거지같은 것들은 꼭 지가 반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거든. 깔깔깔깔 지금이야 제가 여자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 20대 초중반 때는 여자애들하고 많이 놀잖아요. 보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. 웃으면서 패는 애들 패는 애들이 있어요. 걔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남자는 맞아도 안 아픈 줄 알더라고 안 아픈 줄 알아요.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씨알도 안 먹히고 정색하고 화를 내면 사내 새끼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때렸어요.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고 손가락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. 너 나 때리면 나도 손가락으로 너 때린다 이렇게 했거든요. 이걸로 쥐는 손가락이라 만만하게 보고 때려봐 때려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손가락도 아픕니다. 이게 등짝이나 옆구리 푹푹 찌르면 엄청 아파요. 여러분 손가락으로 찔러주세요. 말이 안 통하면 그렇다고 아니 왜 남자는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네. 감사합니다.